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우채봉 아저씨 우리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파랑새야 너를 알지 우리 엄마 계시는 것을 언제라도 만나거든 몸건강이 잘있다고 소식이나 전에 추려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광선 제철역에 기처가 울지를 마라 기적소리 울지마 우리 엄마 올까 기다리라 창문 열고 하늘을 보면 눈물이 흰거라도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외로워하실까봐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하늘나라막 by 한효정 하늘나라막 by 한효정